내가 파묘를 일단 보지 않았어 근데 내가 상상을 한번 해볼게 어떤 느낌인지 일단은 파묘 있잖아 파묘 그니까 이름이 파야 파 이름에 파가 들어가 아 나는 파 별로 안 좋아하거든? 파 음식 별로 안 좋아해 파김치도 안 좋아하고 그래서 일단 이름이 맘에 안 들고 묘가 그 묘짜리 공동묘지 할 때 그 무덤 같은 그런 의미인 것 같거든? 존나 소름돋아 어떻게 이름이 그런 이상한..